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르가니스 김지성입니다.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미리 만들어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왜냐하면 벌써 제 영상을 만들어서 구독자분이 500명이 넘으셔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중한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은요. 제가 오르간 클래스나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것은 정말 알고 싶다라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제가 반영해서 앞으로 제가 오르간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토대로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제 동영상 유튜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조만간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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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